KOREA FOCUS 오늘의 단상입니다. 1979년 10월 16일 오늘은 부마항쟁이 발발한 날입니다. 16일 부산대학생들이 앞장서서 유신정권 물러가라, 정치탄압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기하며 시위를 시작하고 다음 날 부산시민들로 확산됐습니다. 시위 중에 충무 파출소 한국방송공사 서구청 부산세무서 등이 공격을 당했고요. 곧이어 시위는 부산에서 마산으로 번졌습니다. 마산대학교 경남대학교 학생들의 시위에 의해서 공화당사 파출소 방송국이 타격을 받았고요. 곧 시민고등학생들이 시위에 가세했습니다. 박정희 파쇼 정권은 18일 0시를 기해서 부산의 계엄령을 선포하고 20일 정오에는 마산 창원 일대의 위수령을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 민주투사 민주인사들이 군인들에 의해 천여명이나 연행되고 백여명이 군사재판에 회부됐습니다. 봄화 항쟁의 발발 배경을 살펴보면 그 전에 1978년 12월에 실시된 국회의원 청선거에서 집권 여당 공화당이 온갖 불법선거, 관권선거, 금권선거를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신민당에 패배했습니다. 1979년에 들어서서는 민주인사들에 대한 탄압이 더욱 강해지고 그에 비례해 민주화 시위도 회발해졌습니다. 그러다가 8월 YH 무역회사 여성노동자들이 신민당사 점거농성을 시작했고 공화당은 신민당 총재인 김영삼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제명했습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전원 의원직 사태로 맞섰고 대학생들의 민주화 시위가 촉발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봄화 항쟁으로 폭발한 것이죠. 봄화 항쟁은 20일 마산 일대의 위수령 선포로 주춤했지만 결국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의 피살 사건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억압이 있으면 저항이 있는 법입니다. 유신파셔 정권의 폭압에 결국 대학생 시민들이 항쟁에 떨쳐나섰고 그 결과 정권은 대통령의 피살 사건으로 끝장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유신파셔 정권을 흉내내려다가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를 생생히 보여주는 역사의 교훈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당시 중앙정보부장 김재균은 마치 박정희 대통령의 오른팔처럼 평소에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미 중앙정보부의 지시와 방조에 의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NLL 논쟁이라든지 내란 음모 사건 조작이라든지 채동욱 검찰총장 사임권이라든지 북의 최고전원 모독 사건이라든지 이상가족 상봉 무산이라든지 이런 모든 정보공작 모략사건의 중심에 바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있습니다. 과연 그 남재준 정보원장이 미 중앙정보부의 지시를 따를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따를지 답은 명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박정희 시절과 오늘 박근혜 시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북이 북미 반미 대결전에서 승리를 자신할 만큼 군사강국으로 솟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미 핵항모 타격단이 코리아 반도 수역에서 미 일남 합동 군사연습을 벌이며 북을 위협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 정반대로 북이 미사일이나 초전자기파로 공격하진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런 북이 남에서의 제2의 유신정권 파셔정권이 세워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의 민주화가 북과도 무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코리아의 자주통일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남의 민주개혁세력이 스스로 힘으로 얼마든지 제2의 유신정권, 파셔정권을 막아낼 것입니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과 남재준 정보원장이 지금처럼 제2의 유신정권, 파셔정권을 세우려고 획책한다면 남의 민주개혁세력들은 광범위한 민중들과 함께 제2의 부마항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미 부마항쟁, 광주항쟁, 유월항쟁을 통해서 성숙한 민주시민이 있기 때문에 결코 미국은 과거처럼 남재준 정보원장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시해한다든지 전두환 같은 임무를 내세워 또 다른 군사 쿠데타를 획책하거나 광주학살과 같은 만행을 저지른다든지 하는 일을 감히 벌리지 못할 것입니다. 한편 1973년 10월 16일 오늘은 프랑스의 마리 앙토아네트가 백발이 된 모습으로 파리 콩코드 광장에서 단두대의 목숨을 잃은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프랑스 오스트리아 간의 분쟁도 있고 마리 앙토아네트만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당시 도탄에 빠진 민중의 삶에 무지했고 또 이를 구원하는 데서 철저히 무능했던 왕정의 지배자로서의 응당한 최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남코리아의 여성위정자도 중대한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단사였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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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